차이차이 한위 차이차이 한위 차이차이 한위 차이차이 한위 왕상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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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위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방금 시가 사무실이거든요 사무실에서 나오는 회화들이에요 괴화 2 神奇的手 나看什么 这么认真 上次你告诉我 有鸡尾酒会 所以我在网上找来了一份酒单 研究研究 你手腳真勤快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해석을 해보실게요 神奇的手 在看什么 这么认真 在看什么 这么认真 잘하셨어요 너 무엇을 보고 있니 神奇的手 在看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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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什么 跟我3 这种 你看 你看 ες 有点 有点 这个 有点 有点 差 驟 驟 가오가오가오가오는 궁 simplement 니 짱이 가오샵머가거 pairs 그 수작 이라는 말을 하고싶다 명통이라는 것도 비유적인 표현 인거죠 정원이나 마당 같은걸 이야기하는데 너 그 무슨 마당에서 놀고 있는 중이야 너 무슨 마당에서 놀고 있는 중이야 이러니까 너 무슨 수작 부리는 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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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자이 가오什么 민탕 니 자이 가오 민탕 니 자이 가오 민탕 니 자이 가오 민탕 여기에서 민탕이라는 단어는 빼고 그냥 니 자이 가오 샤머 여기까지만 하면 너 뭐 하는 중이니 라는 말이 돼요 요새는 샤머 라는 말을 그걸 줄여가지고 샤라고 많이 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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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무엇이라고 해야 이게 표준하잖아요 근데 너 뭐해 너 뭐하고 있어 해서 무엇을 뭐 라는 단어로 한글자로 줄이잖아요 니 자이 가오 샤머 니 자이 가오 샤머 니 자이 가오 샤머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너 뭐 사니 이렇게 할 때 니 마이 샤 원래는 니 마이 샤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 마이 샤머 너 뭐 먹을래 이렇게 하면은 니 야오 추 샤머 우리 교재에서 그렇게 배우잖아 니 야오 추 샤 니 야오 추 샤 니 야오 추 샤야 니 야오 추 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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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성실해 하셔 이렇게 하실 때 와 타건 런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타건 런쩐 이 말로 아 그분은 참 런쩐이야 정말 성실해 이런 말로 쩌마런쩐 쩌마런쩐 이렇게나 열심히 그래서 런쩐 다음에요 선생님 런쩐이 나오는 이게 중국에서 런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따라 붙는 말이 늘 조금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런쩐이 나오면 뒤에 공부하다 쉐시 이렇게 따라 붙어서 나와요 해보세요 런쩐 쉐시 런쩐 쉐시 런쩐 쉐시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또 회사 가면 일을 또 열심히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라는 말이 또 같이 따라 붙어서 나와요 런쩐 공조 런쩐 공조 런쩐 공조 런쩐 공조 런쩐 공조 런쩐 공조 런쩐 ką 수호 런쩐 공조 전화 번에 너가 나에게 칵테일 파티가 있다고 알려주었어 그쵸, 훤하오, 페이상하오 상스 니가오수오, 요지웨이 교회 상스 니가오수오, 요지웨이 교회 상스 기산번에 니가오수오, 니가 나한테 알려줬다 요있다고 지웨이 교회, 칵테일 파티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워자이 왕상 적랄라 이 분 지우단 연주 연주 해석해보시면 이 분 지우단 연주 연주 그래서 내가 인터넷 상에서 술 메뉴를 찾아보고 찾아보았어 인터넷에서 찾아왔다 할 때 자이 왕상 적랄라 할 때 그것도 이렇게 문장 메모칸으로 딱 잡아주실게요 자이 왕상 적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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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메뉴판을 세는 양사 단위가 펀이에요. 펀 한 권이란 뜻이에요. 한 권 또는 한 권의 술 메뉴판을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연구 연구를 좀 해보려고. 연구 두 번 한 이유는 말을 좀 가볍게 해주려고. 동사를 두 번 쓰면 말이 좀 가벼워지면서 뭔가를 이렇게 시도해보는 듯한 그 동작을 시도해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왕쌍 사올라일러 제가 찾아가지고 왔어요. 이 펀은 양사. 이 펀은 술 메뉴판 한 권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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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 인터넷 검색을 뭐라고 그래요 search를 뭐라고 그래요 search 조사하다 할 때 자 자 서치 인구 조사다 그러면은 자아 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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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를 찾다 모르는 단어를 찾다 이렇게 사전을 찾다 할 때 그 찾다는 자 이걸 쓰시면 되세요 자아 런커 자아 런커 인상적으로 쓰실 때는 자아 자아 런커 자아 런커 그래서 이앙지오 이앙지오 연구 좀 해보려고 연구 좀 해보려고 이앙지오 이씨 해도 되요 그럼요 선생님 니 소지오 진 칭괌 읽고 해석해주세요 니 소지오 듣고 해석해주세요 자네 손과 발이 정말 빠르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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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斗鼻 자네手腳 손발이 정말로 치는 부지런하다 斗鼻는 빠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진쾌이하면 부지런하다 라는 말이 되세요 손발이 진짜 빠르고 부지런하구나 내 손가락 진짜 힘껏 내 손가락 진짜 힘껏 자, 힛이쉬 힛이쉬 이번에는 흥믹장 흥믹장 같이 따라서 읽으실게요 神奇的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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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看什么,这么认真 在看什么,这么认真 上次你告诉我有鸡尾酒会 所以我在网上找来了一份酒单 研究研究 所以我在网上找来了一份酒单 研究研究 研究研究 你手脚真勤快 你手脚 你手脚真勤快 我试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